안녕하십니까 보험 판매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께 제가 오늘 여러분 좋은 판매 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손해 사정 저는 손해 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손해 사정을 어떻게 영업에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보험 판매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까 이 그런 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볼 거 손해 사정의 영업 활용 과연 손해 사정이라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영업에 활용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험 판매란 무엇입니까 보험은요 지금 당장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핸드폰을 신형으로 바꿨을 때 우리는 그 신형 핸드폰을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자랑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테스트 해볼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죠 왜 미래지향적 상품이고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 상품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다칠 수 없죠 아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보험 판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에서 보상까지 보상이 돼야지만 만족을 느끼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서 보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 판매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보험 상품을 구매하신 고객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시점은 언젠가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손해 사정의 영업 활용이란 무엇이냐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장 분석을 통한 보장 분석을 통한 맞춤 설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죠 쉽습니다 최종적으로 고객들이 보상받을 거 최종 보상 예를 염두에 두면 고객님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쪽에 보상받을 때 보험이 더 필요하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보장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손해 사정사를 합니다 수많은 고객님들에게 보험금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미적인 보험금을 받도록 도와드리죠 보험금 1억을 받으신 분이나 100만 원을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10억을 받으신 분이나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얘기를 공통적으로 할까요? 보험금 받은 다음에 네 맞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나 더해 놓을걸 1억을 받으신 분도 2억을 받으신 분도 10억을 받으신 분도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서는 항상 부족한 게 보험금입니다 왜? 그때는 내가 이미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보장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맞춤 설계도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추가 설계, 추가 계약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보험이 23개가 있어요 이 보험을 23개나 가입한 저에게도 보험을 파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일까요? 제 보장 분석을 하고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일러주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보장 분석을 똑바로 할 수 있으면 추가 계약, 신계약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상과 연계한 영업이란 무엇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종 보상을 염두에 둔 상품 설계를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보상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플러스 알파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보상과 연계한 영업입니다 여러분들 고객님들이 사고가 납니다 또는 아파요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손해사 정사? 보험회사 직원? 아닙니다 제일 가깝게 가장 편하게 연락하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설계사예요 설계사가 아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 고객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직업 전문성은 향상되고 여러분들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결국 여러분들 과거에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 우리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험 아줌마 그런데 여러분들 보험 아줌마로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보험의 전문가로서 정말 합리적인 보험 영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직업의 전문성 향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보장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